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은 지금 통통특뎀씨 저 경진이와 부산통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TV 주민바다TV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유채꽃이 만발한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4월에 오늘 멋진 날에 유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에서 결혼식이라니 유채꽃 신부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4월의 아름다운 봄날을 눈과 마음에 담고 싶다면요. 17일까지 열리는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 현장과 함께 보세요.